알고 싶지 않다니까요 어머님께서 작가님을 이제라도 찾아오신 이유가 이렇게 만나니까 좋네 나에 대해 알고 싶다고 흥망치지 말라고 했잖아 예전부터 너 많이 좋아했었어 이렇게 마음 가는 대로 수업치고 가게 지금 내 마음이 좋아했었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마음이 좋아했었어 이렇게 마음이 좋아했었어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아아 아아